오늘의 명령이 1. 네 명령 1. 대신 합류 1. 대신 1. 대신 1. 대신 1. 대신 1. 대신 1. 대신 ㄷㄷ 뱀은 되게 잘하는데? 잘 먹는데 신스? 아르 faktrar getting sorry 파 ос 아이고 홍수빈 음..음음음음음 리드가 되게 잘하네 리드가 안 놓친다 다 먹어 리드가 안 놓친다 아 랄리 있네 야 벽끄벅인데? 야 알리야 알리야 미치 알리라니 그 링가야 그 와드야겠는데? 루신씨 진짜 잘 먹네 5대식 아까비 루신씨 지금 한 번 가는 타이밍인데 이거 bf 나오겠다 5대식 개새끼야 적같은 새끼야 빨리 갔다오시오 루신형님 자 빨리 라인 프리징해놓고 이겠습니다 5대식 존나 아프지 임마 프리징 지리구요 이게 진정한 서포트 아니겠습니까? 양치기 소년 보치기 소년 으아아아 센스 그러면서 CS 빼먹기 라인 존나 좋아요 어 죄송합니다 음 나름 맛집이냐? 음 CS는 굉장히 잘 먹고 있는데 지금 습 스윽 카소스가 따라갈수 없지 카소스 근대 CS 질입니다 8밀레 72개 리드 보탈 터지는가 좋아요 음 루신 되게 잘한다 근데 안좋아요 진짜 안좋아요 지금 저 딜러올게 아닌데요 형님 아무리 봐도 딜러올게 아니신데요 형님 시안이 형님 아무래도 저 딜러올게 아니셨는데요 형님 아니 딜러올게 아니셨는데요 루시안이 형님 그건 아무리 봐도 진짜 좀 오버졌는데요 이건 좀 터진거 같은데요 1008 1킬 2킬 1킬 2킬 좋아 나르굿 2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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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킬 2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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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가 좋아여 랭가 좋아요 네 좋아요 지금 터지는 터지는 거 아니지 구르기 뺨 구르기 랭가 좋아 상으로 억드 막을게 뭐하는거야 루시아 뭐라는거야 루시아 나를 뭐라는 거야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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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봐도 형님 앞대시는 아닙니다 앞대시는 요즘 문제 있는데요 빨리 미드 미셔야겠는데 아냐아냐 괜찮아 알아도 돼 형아 아직 내꺼 살아있지 멘탈 좋은척 보기엔 멘탈 좋은척 지리네 아니 이거 카소스 자카소스야? 어 이거 2등이다 후식 2등 많이 받다 이거 카소스 뒤지면서 시스트 110개에다가 나쁘지 않네 이거 어 렌즈 렌즈 2등 많이 받네 생리 필라이드 트으으으으으... 피하이드 나랑 다른거 치고는 되게 잘하네 나 NCS도 똑같고 아니 무슨 욕이 많아 애들 개새끼야 저거 과연 이디 부를지 모르겠다 터스가 겁나 세긴 하는구만 백업은 좋았다 이디 공공대전 어우 잘 뺐다 나랑 존나 잘 뺐다 도봉 존나 잘가네 개새끼야 다른 나이 볼 때 아니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좋아 카소스가 존나 크고 있고 각 안나오는데 이거 아으의 아예 화났나 하아이 화났나 하아할나 아아형아 카소씨가 카소씨가 자, 이걸로 도망가셔야 됩니다. 자, 어디에 지금 맞춰서 제가 티를 넣을 때가 아니십니다 형님! 티를 넣을 때가 아니십니다! 아, 그냥 펜치초! 본 맛집 좀빠지네 사이테프 씨빠새끼들! 음... 티를 넣을 때가 아니십니다 시안이 형님! 답달해 죽겄네 씨발 원딜 개새끼야! 진짜 존나 답답하네 하는거 보면은 진짜 씨... 이게 그게 아닌데 각이 안부린다 씨발! 무조건 딜 넣으면 잡을까 생각하나 지금 어떻게 이길라고 하는거야? 그렇지! 미르타가 응하고 있어! 미르타 달달하게 응하고 있어! 근데 원딜이 존나 컸어! 이거날... 용젠용젠! 유르타 먼저 서투렸네 여러분들! 용시아부터 먹겠습니다! 용시아부터 먹겠습니다 형님! 용시아부터 먹겠습니다 형님! 용시아됨...시안이 형님 오셔야 됩니다! 시안이 형님 오셔야 됩니다! 시안이 형님 오셔야 됩니다! 아...되겠다 아이고... 아...되겠다 아이고... 아일리 방풀 지리는 부분 존 나빠 개색해 방풀 존나 이씨 어? 잠깐만 잠깐만 지금 케이드 으아아아아아오 문드아아 아일리 방풀 시바워드 닌탑부터 갈께요 닌탑 헤르맷스 닌탑 hust 하닌 하닌 isia 하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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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와아아아아아 길었는데 루시안이 형 어디 죽으셨어요? 아이 씨발새끼 존나 죽네 진짜 병신 씨발 언제 죽었네? 루시안 후ㅡ 후으으으 윽 난 좀 좋게 만들어주고 난 시아를 벽으로 가자 궁 교회 아아아아 하아 마타씩 워드 박아야겠다 애들 못지우게 어? 피어있다 도스 형님 인자 잡았다 야아 그 와중에 벨이 데려갔을 때 가토스 형님 대박 박빈이네 이거 처음에 좀 터져 무시한 4번 되진 것만 빼면서 게임이 이리했을거야 이거 또 카이강인데? 올라오 이걸로 얜 아니야 아 이거 버티 문제네 야 내려보내자 빼팽 찍어줘도 씨해하나미 이거 두배말 안 들어 야 버티가 씨알론들이네 완전 은근 한쪽만스 해줄까 버친다고? 어? 그게 언젠데? 워머그 가야겠다 아.. 빡쳐쭉쭉 해야겠다 루시안 약간 고이트롤 냄새 좀 나죠? 처음부터 모시안인데 루시안 냄새 좀 납니다 핵제게임 헤엄 이 X마더 포기 인새끼야 돌아가셨어 이 X마더 랭이안더 맞다 여기 피가 여기 피가 아 루시아 존나 웃기네 바로 이 기기 마오크하니 이길거 같은데 요 렌가 여기 자 뺄어 봐 주면 왜 마 snapshot 그냥 못 obl Madam 선생님 들으셔야 됩니다 요거 선생님이 드셔야rato 어디가 이샤야 우대식 일발람말 개새ац개 우대식....개새 bron 내 새끼가 어딜 아 루시안 이거 사람 아닌데 루시안 아 루시안 일부러 이거 호흡 안하는데 아 루시안 문제 있는데 루시안 일부러 호흡 안하는데 이거 이거 아 나 사람 아니겠는데 이 새끼 찍히다 몇번 죽었냐 보태서만 넵 아 루시안 약같죠 그런데 루시안 그냥 워머그 아니 태블릿만 가야되나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호빗 호흡도 없어웨어야уж이여여여여여여여 준야 지렸습니다 어 후 redirect 끌어주고 진홍국 진홍국을 수시하지여여여여여여 진홍국은 수시됩니다 풀었어요여여여여여 진홍국은 사이 개 새찌야 놀라 아 시발라 말리기 아 내가 용도 먹었네 어 홍치형님 어서생겜 홍치형님 어서생겜 어서생겜 아 카스용이라는거 되게 잘하네 오시안 씨바 이새끼 밀부러 그러는거 맞네 이새끼가 예능하네 보트십쇼 형님 오시안 형님 보트십쇼 그레이트 빅에브입니다 발방 나왔습니다 형님 точ 동무 좋은거같은거같은데요 렉크와 같이 크랙 혼자 다르면 질텐데 자 랭크와 같이 크랙 혼자 다녀데 형님들 본 프리패스 미드는 아 지달리카라 저거 자 라라다 떴어 지금 지금 오브지트 타임 아니니까 상관없어 지달리카라 상관없는데 음 음... 티베드 무통댁이 아니네 잘하네 리신 딜템 왓? 저 새끼 와드가 없어 있어 시야적 없는 리신이네 야 리신 시야적 없다 야 시야적 없는 리신이야 새끼 티베드 무통 저요스냐? 오페 씨발보고 에지간히 어휴 어? 리턴치는 아닌데? 자 내가 아리턴치 진짜 아니거든요 아리턴치 진짜 못하다 아리턴치는 아니 야야야 뺀자 뺀자 이거 기가 난다 이거 내가 랭가 와야돼 랭가 와서 freaky extrapol까지 베인은 없애주고 그렇지 베인 14X완기가 이렇게 다 산다 이거 코드라키 아이 닮 speeding 좀 싸읍시다 베인 뭐 디테페 많이 나온 것도 아닌데 아 베인 잘랐어야 되는데 아 카사쌤 구더 가지고 produção 쁘쏘 시발~~~ 궁궁궁궁 카스궁 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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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카스 카스 바론시안 잘 먹어주세요 쟤보 사스트 졌네 잘 루시안도 지금 어느정도 컨네 누구만 베인템 벤시에다가 시안이 형이 2피 정도 뽑으셔야 될까 하겠는데 2피 정도는 할 것 없으면 개복치나 먹고 있겠습니다 어차피 봐도 더 박았겠다 할게 지리게 없습니다 할게 지금 개복치나 먹고 있다가 시안을 하나만 더 밝혀야지 지금 서포터를 할게 내가 보면 이게 최선인 것 같은데 핑어 안지우니? 핑어 안지우니? 핑어 안지우니? 리진 극딜 리진 피바라기 불클 리진 입에 뺏게 됐고 뱉뱉뱉 용 가셔야 됩니다 형님들 용용용 가셔야 됩니다 형님들 다들 용 가셔야 됩니다 용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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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제가 갑니다 형님 탈진 대박입니다 형님 탈진 대박입니다 형님 이거 베인드 못 잡을 것 같은데 형님 지금 이거 빼셔야 됩니다 형님 이건 빼야 됩니다 이딧 많이 받습니다 일단 빼요 오늘 많이 빼 이거 이딧입니다 이거 살아가면은 살아가면 이딧입니다 형님들 이거 이렇게 따돌려? 와 루시아 씨발 대박 딱 이겼다 아 피가 너무 없었어 어 피가 너무 없었어 이거 이거 이건 우리가 3대1로 위리하니까 버티면 이기겠다 이거 베인이 씨발 다 렌가가 딱 베인 없어졌어야 되는데 딱 그 와중에 다 베인이 빠져있어가지고 헤블망 헤블망 운동한다 아씨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씨발 고이투를 주니냐 느낌이 딱 느낌이 처음부터 보쉬한궁 쓰면서 와아아아 아 미치겠다 이거 안되겠다 이거 진짜로 이거 고이탈추야 이거 고이탈추 막 보쉬한궁 준다 쓰면서 아아아아 아 일부러 왔다 갔다 간 존다보는데 지금 이거 AP들이 지금 특패있고 잘려면 다 안 나오는데 아 일부러 왔다 오버젝트 타임이 아니지 바론만 안주면 된다 바론만 바론 못 쳐 지금 핫스 때문에 바론이네 바론이네 와드러시구요 와드러시 가스 따쿵 준다 날아갑니다 가스 따쿵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가스쿵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가스쿵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가스쿵 가스쿵 내가 어떻게 해야되 가스쿵 가스쿵 벨이 못 자른다 이거 벨이는 못 자른다 지금 이거 벨이면 못 자른다 벨이 렝가 부시 이용해서 사람을 이해 사람 빼빼빼빼빼만 빼면 하마해 야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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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빼빼이 렝땜 2차 2차 1 2차 2 2차 2 2차 3 아직까지 나쁘진 않네 그렇게 나쁘진 않네 먹으라 이 로션 씨 ㅅㅂ 너 안먹어 ㅅㅂ 아 레드 내 몸을 땡기고 내가 몸을 대고 있을게 아아 아주 그냥 퍼루 아아 썸보채이 극로다 아니 ㅅㅂ아 그럼 나한테 원딜 주든지 개새끼야 내가 원딜을 보셔야겠어 게임 터뜨렸어 이거 하아 존나 박친데 지금 못들어갈 수 있는게 없어 솔직히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왓은 존나 잘 되어있고 욕만 우리 겹치면 되겠네 이거 바로밤 들고있는게 지금 베인 어 베인템 너무 부삭 넙치림 베인을 랭가가 순삭시켜야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cion 흠 흠 흠 여 탑 욕만.. 요시안 라을까지 나오고 하면은 프리델 덕만 잡으면은 아 뒤에 리신 아 시발 뒤에 리신 뒤에 리신 아아 죽어도 움직인다 아 시발 아 시발 아 용태또 시발 아 아 좀 시발 말 안할랬더만 개새끼야 그만 좀 해 시발 무시한 새끼야 대놓고 조나 던져 이 시발 개 병신새끼가 뭐라 안할랬더만 병신새끼가 진짜 친하게 던지네 병신새끼가 개새끼 운보 인성보소 저런 드립치는거 자체가 고이투로 쉬는겁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말 안할랬더만 개새끼 존나 던지네 시발 년이 진짜 정신새끼가 처음부터 엘지간이 던져야지 개새끼가 진짜 시발새끼가 정신이 시빨 다섯파만 두세파만 꼭 걸려가지고 존나 힘든데 경신새끼기 때문에 벨이 틀어서 만들어야돼 야 나를 보면 잡아 나를 보면 잡아 벨이 틀어서 만들어야돼 벨이 틀어어어야 벨이 틀어어어어 벨이 틀어어어 진짜 빼겠어? 이 피펜을 못잡니다 딜이 존빠지고요 마오카이 벤타나 뺨틀린다 와 마오카이 존나 쎄 루샤 루샤 이 와중에 또 던졌어 이 새끼 아 노답인데 이거 이거 마오카이 아 시안아 형 올라가면 안되냐 왜 이렇게 다지냐 어 아 말해봐 이쯤 됐으면 이쯤 됐으면 말해봐 이 시발새끼야 루샤 이쯤 됐으면 말해봐 이 시발새끼야 어 모른척 지리네 이 시발 년이 어 진짜 악업창 널리고싶네 하 시발새끼 진짜 아 존나 빡치네 진짜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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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치네 진짜로 어 어 티 났어 이 개새끼야 이 시발새끼야 존나 진해 이 시발라마 어 백콩만 시발라마 열 번 썼어 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어 백콩만 시발새끼야 존나 쓰고 이 시발새끼야 너 지키는 거야 이 개새끼야 어 더블를만 내가 몇번 뒤졌어 이 시발라마 병신 낙타 안 했더니 병신새끼가 조용히 게임할라는데 지랄하고 앉았는데 이 시바새끼가 에지간히 던져야지 이 시발 존나 빡치네 진짜 아 이 시발 타벨이타 도포탑 안쪽에 있네 리신한테 던져줬다니까 거기서 다 나야 이 새끼 왓 하아 아 엥간히 던져야지 이 시발 존나 빡치네 진짜 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왓 앍 랩 갸 좀 타벨이타 랩 왓 미신이 닫았다 미신 대박 이거 아리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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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무리하지 말고 시발라마 끝에 무리하지 말고 끝에 아니 그 아니 랭가는 또 뭐야 랭가 랭가 시발라마 랭가 아 랭가 왜이렇게 무리해 진홍공이지 진홍공 아 진짜 ㅈ갓네 진짜 아 아 젊나 빡치네 아 루샤씨 입살기 진짜 아 루시안이 씨발새끼 진짜 진짜 죽여갈꺼우 씨발새끼야 아 루시안은 그냥 핵스로잉이야 씨발 라인전 가자마자 전멸쓰고 병신새끼 이러고 따이고 아 되놓고 존나 던졌어요 라인전 가자마자 전멸쓰고 아 씨발 진짜 아 나도 문제가 많긴한데 씨발 몇번짜리나 아 나 이렇게 죽으면 안됐었는데 라인전에서 하드가고 시작했는데 아 씨발 존나빡치네 진짜 아 아 씨발새끼 진짜 아 야 루시안 씨발새끼 진짜 아 야 루시안 씨발새끼 진짜 아 진짜 너무 던진다 아 진짜 너무한다 진짜 아 진짜 너무한다 아 블레가자 모결마님 Extra Hone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